중원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FC가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벨툴라를 영입했습니다. 브라질 17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출신인 벨툴라는 지난 2021년 브라질 일부 그래미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이듬해 포르투갈 리그에서 해외 경험까지 거친 젊은 유망주입니다. 기술력을 바탕으로 볼키픽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벨툴라는 3선에서의 경기 조율 능력과 전방 볼 배급 능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팀에 합류한 벨툴라는 입단 관련 나머지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말 광주 원정에서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.